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 어릴 적에 엄마 아빠 몰래 100원 하나 정도는 가져가본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시죠? 저는 너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손버릇이 나쁘면 인생도 힘들어지지만 이 골프가 진짜 힘들어집니다. 손버릇, 손버릇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미스샷이 50%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. 이도 좋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절대 수행, 이병옥, 골프와 듀오 우리 스윙을 할 때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임팩트가 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. 그리고 제가 예전에 눈 감고도 칠 수 있는 방법 해서 그냥 여기서 딱 겨드랑이를 단단하게 붙이고 이 겨드랑이의 압력만 유지하면 그냥 치면 공을 맞출 수 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공을 안 보고 앞을 보고 친 이유는 또 공 보는 척 하면서 실눈 뜰까봐 이제 그런 농담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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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합니다. 제가 어떠한 레슨을 드려도 그 레슨이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. 제가 레슨이 정말 이건 최고입니다 하는데 계속 쉉크 나죠. 계속 타핑 나죠. 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겨드랑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. 겨드랑이 가지고도 잡을 수 없는 샷의 정확도 바로 이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답은요. 바로 손버릇입니다. 손버릇. 여기에서 어드레스 딱 했잖아요. 그러면 저는 좀 팔이 긴 편이 아니어서 몸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골퍼들은 이런 형태로 보이죠.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. 그러면 지금은 손이 클럽을 잡고 있고 이 클럽의 라이각에 따라서 내 몸 각도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연관적으로 해서 우리 파스처 셋업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여기서 클럽을 놓았을 때 내 손이 여기에 딱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최초에 있던 그 위치에 손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미스샷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정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굳은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 여기에서 쉉크가 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. 손이 지금 여기 있죠. 여기 있는데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면 최초에 있는 위치가 여긴데 쭉 세게 친다고 하다가 손이 반만 더 앞으로 튀어나가도요. 클럽 베이스 가운데 있던 게 반이 앞으로 밀려나가면 그냥 쉉크 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다시 쭉 올라갔을 때 그대로 내가 있던 손 위치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거나 일어섰을 때 이렇게 가거나 이러한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확한 히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크게 휘두르는 애들은 이렇게 있다가도 임팩 순간이 좀 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몸에 의해서 펴지는 거지 위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 만약에 그 변화가 크면 정타를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자 그러면 제가 클럽을 들고 샷을 하는데 저는 지금 공을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공을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제 온통 모든 신경은 제 손에 지금 있어요. 제 손이 지금 몸에서부터 어느 정도가 떨어져 있고 겨드랑이도 참조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. 가서 최대한 그 손 위치로 오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저는 공을 갖다가 죽어라고 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 이러면 정타를 못 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. 자 다시 그대로 저는 공을 보고 있지만 저는 공을 보고 있지만 손을 보고 있어요. 여기에 손만 생각하고 있어요. 올라가서 손이 이 위치로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 좋아요. 이것도 좋아요. 자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저는 카메라에 옆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. 자 지금은 저는 옆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? 야 내가 너는 앞으로 절대 상종을 안 하고 넌 길에서 만나도 넌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야. 알았어? 하고 딱 절교를 선언했어요. 그런데 복도에서 만났네? 그러면 딱 그 정면으로 가다가 이렇게 막 걸어가요. 걸어가면서 이쪽에 그 사람이 있고 앞에는 복도예요. 그런데 복도는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한 대 팍 때릴지도 모르니까 계속 보고 가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? 아유 그 상황이 얼마나 빨리 피하고 싶습니까? 또 딱 가는데 이쪽을 딱 봤는데 이쪽에 그 사람이 와요. 하지만 카메라가 그 사람이에요. 그러면 이쪽은 보는 게 보는 게 아니죠. 카메라밖에 보이질 않죠. 이럴까봐 이런 것처럼 원수는 외나무다르에서 만나지만 안 본래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. 바로 그 느낌이에요. 다시 오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의 위치 허벅지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. 여기에서 손의 위치 허벅지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구나. 이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백스윙을 하고 그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우측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설명 포인트에 들어 있습니다. 다시 다시 이제 무조건 정타죠.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 정타예요. 자 봅니다. 여기에서 그대로 뒀어요. 그대로 뒀어요. 그러면 또 손의 위치. 손의 위치 정말 잘 맞았는데 그래도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요. 오 신기하다. 이병옥 프로는 보통 드로우 구질이 일반적인 구질인데 우측으로 밀린다. 근데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방향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친 건 아니에요. 지금 손을 생각을 하니까 그 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공 4개가 다 우측으로 밀렸거든요. 살짝 밀렸죠. 뭐 심하게 밀린 건 아니고. 자 최초에 있던 제 손의 위치가 여기에요. 저는 이 손의 위치를 생각을 하고 그대로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몸을 가만히 있으면서 친 게 아니라 몸이 회전을 했어요. 그러면 이 손의 위치는 전체적인 내 몸이 무시된 상태에서 무시된 상태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내 몸의 기준으로서의 위치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이 여기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손이 여기 있어야 된다. 또 나는 몸이 이렇게 가도 여기 있어야 된다. 이거 힘들어.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. 내 최초의 허벅지가 여기면 허벅지, 왼쪽 허벅지로부터의 간격, 위치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저는 이 위치를 기억한 상태에서 스윙을 했는데 하체 턴이 되다 보니까 왼쪽 허벅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리는 모양이 됐죠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예전에 다운블로우를 연습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? 임팩트 순간에 이 위치이긴 하지만 이 위치이긴 하지만 이 연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맞아야 된다는 그 손의 위치를 기억하자. 응용 동작을 설명을 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이 방향을 선택할 때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? 지금은 그냥 정타를 치기 위해서 공이 어떠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게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맨날 탑핑, 뒷땅, 샹크, 뭐 이러한 것들이 토, 뭐 다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정타를 때릴까 생각을 했더니 이병호 프로가 최초에 있던 이 손 위치, 이 손 간격, 손 높이 이것만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그대로 지켰더니 또 똑같은 구질이 나와요. 우측으로 살짝 밀리는 구질이 나와요. 근데 지금 타구는 거의 다섯 개가 똑같은 느낌으로 들어갔어요. 손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. 자 그럼 이제 방향 컨트롤 할 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느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 이제는 손의 위치에 대한 훈련이 끝났으니까 어 좋아. 여기에서 약간 이병호 프로가 최초에는 여기지만 손의 높이가 돌아가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잡아 두면 약간 이렇게 열리니까 그대로 가져가는 자 다시 한번 이병호 프로가 원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돌게 되면 이렇게 열리니까 이때 약간 눌러주는 형태, 딜로프팅을 해주는 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이걸 외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 페이스의 느낌을 가지고 샷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여기에서 똑같이 손 위치가 그대로 와야 돼요. 그러면 어때요? 자 공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때 이 순간에도 저는 절대로 손만 생각했어요. 공을 어떻게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. 자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? 자 제가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을 취합니다. 그러면 이 공을 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. 그런데 제 손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것만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만 통과하겠다. 여기만. 여기만.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이건 뭐 손목이 막 꺾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. 그래서 겨드랑이를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커넥팅, 연결, 단절 이 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공을 결국에 때리는 건 손이에요. 겨드랑이를 붙이는 건 몸통과 손이 연결이 돼서 함께 돌아가는데 그러한 역할을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면 이건 실제로 공을 타격하는 그러한 감각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. 그래서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내 손 위치는 이거야. 그래서 어떻게든 205%가 처음에는 힙 안 돌려도 되니까 들어서 손 위치가 거기였어 라는 것만 일단 먼저 인식을 하라고 그랬고 실전적인 스윙이 들어갔을 때는 내 몸이 얼마큼 도는지 그 습관을 그대로 갖다 놓고 아 이때 손 위치가 여기구나 돌아간 상태에서의 손 위치를 외워 놓고 돌아서 이렇게 치게 되면 공이 우측으로 밀렸던 게 가운데로 돌아오는 뭐 지금은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가는 그러한 구질까지 나오게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손의 위치, 손이 어떻게 다니건 간에 뭐 탑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? 뭘 어떻게 가야 돼요?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사람들마다 스윙이 다 다른데 이거는 여러분들 개성대로 가고 최초에 있던 손의 모양, 손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여러분의 그립 형태에 맞게끔 돌아오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측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계속 그 위치만 해서 정타를 치는 연습을 하고 실전 연습을 갔을 땐 내가 임팩트 때 이만큼 힙을 돌리는 사람은 진짜 손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그냥 나는 살짝 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분들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. 이 위치를 외워서 그대로 손의 위치만 구현한다면 그대로 돌려서 손의 위치만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스윙 그리고 샷 퀄리티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당장에 될 건 아닙니다. 당장에 될 건 아닌데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수준이 훨씬 더 레벨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코스에 나가서 공 무섭잖아요. 아 넌 내가 절대 상종 안 할 거야 했는데 공을 보면서 이쪽을 보거나 이쪽을 보면서 공을 보거나 뭐 그러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.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pg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